최고예요. 그래서 지금 방청 시청도 5,500명 넘으면 엄청난다. 근데 아직 연기 경험도 없고 해서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. 기운을 넣어줄게요. 기운 넣어줄게요. 자, 소개할게요. 오늘 호스트 TWICE! 터치 하신 거예요? 지켜줘야 돼. 지켜줘야 돼. 오늘 TWICE가 SM을 나오고 싶어서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. 진짜 여기 처음 해가지고 많이 어색해서 긴장도 많이 있던데. 그래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많이 쓰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화이팅 화이팅! 너너맨 부려요. 1주로. 어, 1주로 뭐 똑같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. 아, 이렇게 심평, 심평이 없대. 2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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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주로. 화이팅! 감사합니다.